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견밀이의 남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위인 가수 이승기 측이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기를 강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에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 씨가 견 씨의 딸이자 배우인 이다인 씨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견 씨 부부의 과거 주가 조작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경제사범으로 알려진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한다며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견 씨 부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견미리 부부는 일각에서 언급되는 주가 조작이나 특정 다단계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 A 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내용이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견미리 씨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인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23억여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견미리의 주식 등 취득 자금에 대한 공시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겁니다. 견미리의 남편과 공동대표 등 4명은 지난 2014년부터 1년여간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했는데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 원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지난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의 돈 21억 원을 들여 주식과 전환 사채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자기 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는 건데요.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취득 자금에 대한 공시를 거짓으로 기재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고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견미리의 사위인 가수 이승기 측은 장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승기의 소속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요. 이승기와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인 이다인과 결혼해 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배우 이다인과 결혼 발표 후 이다인의 부모가 주가 조작 등 경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온라인에서 비난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승기가 자신의 SNS에 팬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끊임없는 믿음을 준 사랑하는 팬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며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달라고 썼는데요. 같은 내용의 글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 이다인의 모친인 배우 견미리는 자신과 남편을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주가 조작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자신들은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했고요. 범죄 수익으로 호의호식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 플러스였습니다.